대골문을 덮어라 어명이니라 대골문을 모두 걸어 담그고 아무도 아내 들이지 말라는 어명이시라 빈곤 마마 감사합니다 대골문을 모두 걸어 잠그느냐 내 허락 없으니 누구든 들이지 마라 전하 모두 물러가세요 세자빈께서 오랑캐의 풍속을 따르고 있다는 게 헛소문은 아니었습니다 세자빈께서 말을 타고 다니는 게 그렇게 큰 흉은 아니오이다 물러들 가시라고 했습니다 데리고 나가거라 백성들 보기가 민망해서 그럽니다 며느리가 오랑캐들의 풍습을 따른다면 백성들의 왕실을 가리켜 뭐라 하겠습니까 배빠진 위인들이라고 할 게 아닙니까 며느리가